한정은 제작 발표의 현장입니다. 이번 제작 발표에는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소문을 듣고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기대가 돼요. 어떻게 다 갔지? 그럼 한번 보러 가볼까요? 궁금하니까 빨리 가시죠. 고고! 와 여기 밖에 이렇게 꾸며진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목마 타고 있는 애기들 같아요. 움직여요. 움직여? 히힝. 어머 죄송해요. 어머 세상에 나. 키가 진짜 큰데요? 어머 어머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여기도 큰 거가 있나요? 누군지 맞춰볼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 진짜 움직여? 우와. 짜잔. 남궁민 씨가 이제 토이 갤러리 관장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규어가 들어간 혼남정 액자를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포스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이 피규어. 여기는 이제 혼남이 피규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진 않나요? 너무 귀엽다 또 좋은 소식 하나는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참여 많이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